2구간 한승으로 왼쪽입니다. 슬리, 슬리, 슬리. 2구간 한승으로 왼쪽입니다. 슬리, 슬리, 슬리. 슬리, 슬리, 슬리. 이택근이 안타를 뽑아내면서 이제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곧 승, 곧 승, 곧 승. 체인적이네요. 너무 잘 떨어졌는데 바깥쪽에 낚여. 저건 볼이죠. 그리고 헛스윙이나 땅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가 이틀 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수영 감독이 이 라인업을 바꿔서 1, 2번을 바꿨기 때문에 좋은 찬스로 연결이 됐고요. 타임이야, 타임. 타임이야. 너답지 않게 그래. 편하게 하지. 네.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맞아도 상관없어. 잘하고 W도 낫게 해가지고. 알겠지? 네. 이영복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형들의 대처사. 또 최고의 타자 정분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레슨을 잘 해 주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명의 주자가 아직은 루상에 남아 있습니다. 팀이 앞서 있을 때와 최강몬스터드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어요. 1루 견제. 1루 견제. 세이브입니다. 황태! 아웃! 아웃! 나이스! 충안고 학교 선수들이 아주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플레이를 있잖아요. 충안고 선수들이 수비 연습을 너무 많이 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영철아 지금처럼 타운트만 유리하게 가.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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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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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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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발전! 오케이! 오케이! 유현희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니까 포스 리듬을 끊어주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반했습니다. 반했습니다, 진짜. 김동훈 포즈원. 그리고 깨끗해 걸려 1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 걸려 1리간을 열었습니다. 1호 주자 3호 통계. 걸렸어요. 넘나온에 걸립니다. 한 명이지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시리, 시리! 야, 야, 야. 걸렸어요. 넘나온에 걸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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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뛰어. 가, 가.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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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한 명이지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몰고 갑니다. 몰아, 몰아, 몰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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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뛰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뒤처리. 고맙습니다. testing. gres